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도시 시안이 봉쇄된 지 9일째입니다. 1,30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먹을 게 부족하다는 호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시안의 한 주민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될 줄 몰랐다며 이 빵을 먹으면 빵 하나만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아플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이틀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었다고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난 23일 봉쇄에 들어간 시안은 당초 이틀에 한 번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를 위한 주민들의 외출을 허용했다가 27일부터는 이마저도 금지했습니다. 봉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직접 식료품 공급에 나섰지만 문제는 배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달원은 주택단지 입구까지만 갈 수 있고 한 집 한 집 배달은 정해진 인력만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수가 적어 1,300만 시민들은 식료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봉쇄 조치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차단된 도로를 우회해 하천을 건너는가 하면 100km 산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중국의 도시 봉쇄는 해가 거듭돼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아멘